우리 뭐 소위 그 천인 합일 사상을 바탕으로 한 원형과 방형의 현실 적용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그 중에서도 궁궐 건축의 경우에도 그러한 예를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지금 이게 견회루 건물이죠. 견복궁 견회루. 근데 견회루 건물의 그 밑에 그 석주, 돌기둥을 보면은 안쪽은 둥글게 되어 있고 바깥쪽은 네모나게 되어 있어요. 근데 굳이 왜 네모난 것과 둥근 기둥을 구별해서 했을까? 이를테면 형태에 관계없이 기둥이란 것은 이쪽을 지탱하면 되는 건데 왜 굳이 방형과 원형으로서 이렇게 나누어서 했을까 하는 거 거기에는 뜻이 있죠. 견회루 할 때 견회가 무슨 뜻이죠? 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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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견회루가 가지고 있는 뜻은 임금과 신하 그러니까 성군과 현명한 신하가 만나는 것 이것을 경회하라고 해요. 아무나 만났다고 해서 경회가 아닙니다. 성군이라는게 뭡니까? 성군이라 말 많이 하죠. 세종대왕이 성군이다 뭐 얘기하는데 성군이 뭐죠? 성스러운 임금? 이건 너무 지격이고 성군은 어떤 임금을 성군이라 그럽니까? 성인이 꼭 군자가 있죠. 성인이다 성인 군자다 뭐 이런 얘기하는데 성인 성군 이때 성이라는 것은 성스럽다 이러한 뜻은 지격이고 성군 성인 할 때 그 성자는 하늘의 이치대로 살아가는 사람 이것이 성군이고 성왕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멋대로 나라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이치에 따라서 백성을 다스리고 백성을 잘 살게 해주는 이러한 왕을 성자를 붙여서 성군이라 그래요. 그러면 군자는 뭐야 성군 할 때 군은 뭐야 군자다 저 사람은 군자야 군자는 뭡니까? 군자는 임금 군자지만 그건 지격이고 군자라고 할 때의 이 군은 사람이 행해야 할 가장 바람직한 도덕을 잘 지키는 사람 그러니까 군자와 군자와 성인은 차이가 있죠? 성인은 하늘의 도를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이 성인이고 인간의 도리를 다 하고 사는 사람 인간 도리를 못하고 사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인간의 도리를 다 하는 사람을 군자라고 해요. 그래서 경회라고 할 때는 성군 하늘의 뜻에 따라서 정치하는 임금과 아주 아주 현명한 신하가 만났을 때를 경회라고 해요. 그래서 경회라는 것은 바로 그러한 모임의 장소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경회라는 데서는 분명히 성군이라는 의미가 들어 있어요. 성은 곧 하늘의 이치라고 했죠. 그래서 건물을 우주 자연의 이치에 맞게 원방형으로 적용을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과 땅이, 원방이 함께 누각을 바치고 있는 겁니다. 그 위에 경회가 이루어져 임금과 현명한 신하가 거기에서 만나서 여유를 즐겨요. 그래서 경회라고 방조와 원주를 밑에서 바치게 한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외곽을 돌아가면서 네모난 기둥에는 십간, 십위지를 그대로 적용을 했어요. 십간이 뭐죠? 자축인, 묘, 진사, 오, 미신, 묘, 술, 해, 십위지고 십간은 가물, 병정, 무기, 경신, 임, 개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게 이제 십간, 십위지라는 것이 바로 우주 운행에 관한 개념이죠. 그래서 방형과 원형, 우주의 그 모형, 우주의 모형에다가 십간, 십위지를 다 적용을 했어요. 기둥마다. 그래서 십위지의 제일 첫 번째 십위지의 출발인 자, 자를 북쪽, 이쪽이 북쪽이고 이쪽이 남쪽입니다. 북쪽 네모난 기둥의 가운데 여기를 자로 적용을 시키고 한 칸씩 뛰어가면서 자, 주, 인, 묘, 진사, 오, 미, 흐려산, 하여튼 고기는 똑똑하게 나와있죠. 그 십간, 십위지를 기준에 적용을 시켜 놓음으로써 경회루라는 이 건물 자체가 하나의 상징적인 건물로 부각을 합니다. 그러면 경복궁 담사를 간 사람이 경회루에 오른다고 할 때 누가 잘 지었네. 이러한 감회만 갖고 왔다면 이 경회루에 오른 가치가 하나도 없겠죠. 왜냐? 그것은 경회루를 지은 사람과 인식의 공유가 하나도 안 된 거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뭐, 과스대에 본 것이 없는 사람들이지. 그러니까 건물 하나를 지어도 천인합일이라는 그 베이스, 이것이 계속 흐른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 그 정원의 여러 가지 모양입니다. 정원. 지금 이것은 경복궁 향원정 위에서 내려다보는 모습인데 이 연못 자체는 방형을 추구하고 있어요. 방형. 그리고 가운데의 섬은 원형을 추구하고 있다. 방형은 지, 원형은 천. 근데 여기에 사람이 이 부근에서 논의를고 있다면 이 전체는 어떤 형국이 될까요? 천지인. 천지인. 삼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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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재가 한 자리에 조화롭게 있는 형국이 됩니다. 그러니까 애초부터 향원정이라는 점자를 만들고 연못을 팔 때에 기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쉬는 자리 하나 만들자는 것이 아니라 쉬는 자리를 만들되 어쩌면 계속 하늘과의 교통을 하면서 형태로서 사람이 형태로서 교통을 하면서 즐길 수 있는 그러한 공간으로 만들자라는 기본적인 생각에서 이러한 형태의 정원을 만들었다는 것이죠. 이 정자에 사람이 들어가서 앉아서 주변경관을 이렇게 감상하면서 시안소를 짓거나 술을 먹거나 한다고 합시다. 이럴 때에 그것을 술 먹어서 풍요가 아니라 우주자연의 이치와 한몸이 되는 것을 옛사람들은 풍요라고 했어요. 그래서 요새는 관광이라는 개념이 많지만 관광, 요새는 예를 들어 지방에 간다면 지방 관광 간다, 제주도 관광 간다 이런 얘기를 많이 쓰는데 옛날에는 관광이라는 말을 안 썼어요. 어떤 말을 썼게요? 유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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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람이라는 게 뭡니까? 람 람 람이라는 것은 한자리에 앉아서 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석구석이 파고들어서 경험한다는 뜻이거든요. 유람이라는 것이 유람을 왜 합니까? 계곡에 가서 예를 들어 금강산 관광이라고 하면 경치고로 가는 거고 금강산 유람이라고 하면 금강산의 계곡이나 산을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이 계곡에는 옛날에 어떤 사람이 여기서 시를 한 수 지었어. 또 여기에 가다 보면 여기는 어떤 옛날에 뭐 채취원이 여기 와서 시를 한 잔 지었어. 나도 여기서 시 한번 지어볼까? 이러면서 하는 것이 유람이라고 해요. 관광이라는 것은 나를 중심으로 해서 주변을 그냥 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고 유람은 그 속으로 들어가서 옛사람과 생각을 공유하는 것이 유람입니다. 지금 이런 것도 기본적으로 이러한 형태로 만들어 놓은 향원정 정자에 들어가서 앉아서 감상할 때는 아 경치 좋은 애가 아닙니다. 옛날에 누가 여기 왔었는데 그때 이런 시를 남겼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것이 뭐냐면 눈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이걸 기회로 해서 떠올리는 겁니다. 이 정자에 안 갔으면 그런 생각도 안 할 것을 정자에 올라가면 그걸 기회로 해서 이 정자에서 즐겼던 옛사람의 생각을 한번 읽어보기도 하고 추억도 해보기도 하고 이것이 바로 유람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데서는 유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이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것은 참경궁 통명전 서쪽에는 여기도 기본적으로 방형과 원형을 기본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죠? 지금 굳이 원형으로 만들고 방형으로 만드는 이유는 뭐 다시 설명 안 하겠지만 이 어떤 천과 지어의 조화를 어떤 것을 하든 간에 기본적으로 그러한 생각으로 하려고 했다는 것을 여기서도 우리가 알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것 여러분들 뭐 자주 보셨겠지만 이 청의정의 평면은 바닥은 네모나고 지붕은 원형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은 의식적으로 일부러 이렇게 안 봅니다. 이 청의정 바로 앞에 작은 연못이 있는데 그 연못에는 연못에는 벼가 자라요, 벼. 옛날에 임금이 소위 경직이라고 해서 나라를 경영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지 않은 게 경, 간음과 농사, 그리고 직, 천, 옷, 누에 뭐 이런 거 있죠. 삼배 뭐 이런 거. 이게 이제 백성들이 살아가는데 기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경직에 대해서 굉장히 힘을 많이 썼죠, 왕들이. 이 청의정 앞에 있는 작은 못은 경에 관한 겁니다. 경, 농사에 관한. 그런데 전통시대의 임금들은 실제로 붕 밖으로 나와서 농민들이나 일반 서민들이 생활하는 모습을 볼 기회가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간접 경험을 많이 하는데 예를 들어 신하들이 아래옵니다 해서 아래면 그때 안단 말이죠. 이것은 아무래도 모자란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농사철이 벼가 자라는지 안 자라는지를 이 작은 목표장에서 왕이 직접 볼 수 있도록 여기다가 때가 되면 예를 들어 밖에서 서민들이 농사철이 시작이 되면 그냥 거기다 벼를 심어 있다. 그러면 궁중에서도 아 지금 밖에 벼가 이정도 자랐겠구나를 알 수가 있게 된단 말이죠. 그런데 그 바로 옆에 이 정자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런데 정자는 단순히 우리가 생각을 하면 그저 쉬다가 가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왜 굳이 이렇게 신경 써가면서 밑은 네모, 위는 원 이렇게 했을까요? 이것이 바로 우주모형이죠. 우주모형. 원과 방형은 우주, 초원지니까 이게 우주모형이란 말이죠. 이 우주모형과 소위 경 이것의 관계는 뭡니까? 항상 경이나 직이나 모든 것이 일단 하늘은 항상 정당하고 하늘은 할 수 없는 것이 없고 그러하기 때문에 그것을 항상 주변에 둔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는 거죠. 실제로 우리가 항상 보면서 생각할 수 있다는 것 그것도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정자 건물 하나도 우주모형으로 이렇게 만들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실제로 거축물이나 정원이나 이것 외에도 이 천원지방을 생활에 용품이나 뭐 각계나 이런 것에 적용한 예가 매우 매우 많습니다. 매우 많을 수밖에 없는 것이 기본적으로 뭔가 만들고 뭔가 할 때 기본적으로 그러한 생각들이 베이스에 깔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문방구나 뭐 악기나 복식 이런 데에도 적용되어 있는 것이 굉장히 많다. 지금 이것은 우리나라 아이고 한참 보여요. 이거 세트옵니다. 이거 세트옵니다. 지금 이것은 우리나라의 예가 아닙니다. 예를 한번 찾아보려고 했는데 못 찾았어요. 지금 이것은 중국의 소수민족들이 결혼식을 할 때에 신랑 신부가 몸에 지리는 징표 이것인데 지금 이것은 원형이고 이것은 방형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지금 얼굴이 안 나와있지만 이것을 든 사람은 남자나 여자나? 이것을 든 사람은 남자다 여자나? 여자죠? 붕붕을 든 사람은 남자입니다. 남녀를 천지와 비교할 때 남자는 천 여자는 지 이렇게 됩니다. 이게 웅장으로 따지면 그래서 우리는 이 상징형만 봐도 이것을 들고 있는 사람의 성별을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러한 원리를 가지고 옛사람들이 이런 도형물을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알았다는 것은 그들과 인식을 같이 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인식을 같이 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우리가 알아본 것 외에도 알아야 할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람이 또 그렇게 다수를 하지 않거든요. 같은 시대라도 선비들 생각 다르고 서민들 생각 달라요. 남자들 생각 다르고 여자들 생각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변화하는 그 다양한 경우의 수를 다 이해를 해야 그 시대 그것을 바로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쉬운 게 아니지. 차라리 그 시대에 태어나버리면 차라리 쉽죠. 현대에서 과거를 들여다보려니까 이게 쉽지 않죠. 그러나 기본적인 큰 줄거리는 뭐 어느 정도는 거의 다 적용이 되니까 오늘은 뭐 그 정도로 끝날 수밖에 없는 거죠. 더 디테일한 것은 한정 없습니다. 나중에 민화 얘기할 때 또 얘기 드리겠습니다만 호랑이 그림 하나에도 어떤 그림은 이런 뜻이고 어떤 그림은 이런 뜻이고 어떤 그림은 어느 때 그린 거고 어떤 것은 이럴 때 그린 거고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거 우리가 눈치채기는 어려워요. 그 눈치채려면 그 시대 사람이 되어버려야 되는데 그럴 수는 없는 거고 그래서 그림을 알기 위해서 차라리 그림을 던져버리고 그림 밖의 걸 공부를 해야 돼요. 그림만 바로 헤드로티를 쳐다봐야 해결될 일이 아니에요. 그림은 저 멀리 놔두고 견둥질하면서 다른 공부를 막 해야 아 이게 저거하고 연결이 되는구나 뭐 이렇게 해야 알 수가 있어요. 지금 이것은 말 그대로 생활용품에도 소위 우주모형이 적용이 되어 있는데 네모는 땅 원은 하늘을 상징한다. 자 이은 먼저 자 그 다음에 색 우리 조선시대의 그림 전반을 살펴보면 수묵화가 많아요. 수묵화 그렇다고 해서 수묵화만 있는 것이 아니라 채색화도 서민들을 중심으로 해서 많이 발달했어요. 근데 수묵화를 그리는 소위 사대부들 사대부 화가들 아까 잠깐 얘기했습니다만 윤선도나 뭐 이런 화가들이 수묵화를 많이 그리지만 그렇다고 해서 평생 수묵화만 그렸느냐 그렇진 않고 때로는 일반 서민들이 좋아하는 그런 민화같은 그림도 그렸어요. 같은 사람인데 민화같은 그림을 그려요. 사대부인데 근데 그 사대부들의 문짐을 보면 자기가 그러한 그림 그리는 것을 부끄러워해 고상하게 사분자나 다 치고 수분카로 산소를 샥 그리고 화재 못들리게 달고 이러한 그림들은 자랑스럽게 내놓으면서도 뭐 알록달록한 그림은 집에서 즐기면서도 자랑을 하네 또 심지어는 내가 그렸다는 것을 가르쳐 그러한 그림을 속화라고 그러니까 속된 그림 속된 그림이라고 무시를 해 그러면서도 그래요. 이게 무슨 짐일까요? 조영석이라는 선비가 있어요. 조선시대에 조영석이라는 선비면서 화가인데 이 사람이 선비면서 그림에 대해서 조회가 깊고 또 성향이 그 어릴 때부터 그렸는지 모르겠지만 그림 그리는 것을 좋아했어요. 백군사람 있죠? 어릴 때부터 그림 그리기 좋아한 사람들 그래서 그 욕망을 누르지는 않고 그림을 많이 그렸어요. 그런데 주로 어떤 내용인가 하면 풍속화 개또 뭐 마구관도 그리고 소가 논에서 쟁기질하는 거 그리고 이런 풍속화 개통을 잘 그렸어요. 그래가지고 그 그린 것을 모아서 자기 화첩을 하나 만들어요. 자기가 이제 나이를 많이 먹고 이제 기력이 없고 이제 인생이 얼마 안 남았다 이런 생각이 들 때 그 화첩을 자손들에게 남기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화첩 제일 뒤에다가 뭐라고 뭐라고 썼어요. 자식에게 넘기기 전에 뭐라고 썼을까요? 보여주지마 보여주면 내 후손이 아니다. 맞습니다. 사대부가 이런 그림을 그렸다고 다른 사람이 알면 내 체면이 뭐가 되냐? 그래서 이 그림을 절대로 다른 사람한테 보여주지 마라. 그렇게 자꾸 알리게 하는 놈은 내 자식이 아니다. 그렇게 그 화첩을 다 썼어요. 이것은 무슨 얘긴가 하면 사람이란 게 뭔가에 어떤 그 추구하는 바가 있어서 추구를 하는데 그 당시의 사회라는 분위기 그리고 신분 뭐 이런 사회적인 요건과 긴밀히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을 말해 주는 거예요. 바작 똑같은 그림인데 그걸 오늘날의 그 화첩이 있다면 자랑스럽게 보여줄 겁니다. 이거 우리 몇 대조 할아버지가 그린 건데 요새 값이 얼마인 줄 알아봐 뭐 이래야 할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보여주지 말라 그랬죠. 소위 자기의 신분에 걸맞지 않은 행동을 한 거라는 건 그렇기 때문에 그런 다양성이 있어요. 선비 그림이라고 해서 다 고성하고 서민들이 그림이라고 해서 다 속 빼고 그러니까 그 하나하나 케이스 바이 케이스를 우리가 다 알아야 돼. 그런데 도대체가 어렵지. 마침 그 조협석이라는 사람은 거기다 글을 써서 알지 그것도 글도 안 써놓은 그런 화첩을 우리가 바꿔줍시다.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도대체 없이 그 사람이 쓴 문집을 또 뒤져봐야지. 문집을 보면 그림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졌고 또 뭐 어떤 그림을 그렸는지를 알 수가 있죠. 그런데 문집을 남겼으면 그나마 다행인데 문집도 안 남겼어. 그럼 어떻게 우리는. 그러니까 뭐 한 채로 덮어들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지금 현대인의 시각으로 보호. 이거는 이런 거야. 할 수 있었겠어요.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옛 그림을 혹은 옛 미술을 볼 때는 그런 변수들까지도 다 머릿속에 집어넣고 봐야 된다는 거. 그래서 참 쉬운 일은 아니죠. 자 그러면 그 선비들이 색을 넣고 그린 그런 민화 같은 그림을 속화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동양에서 이 색이라는 것은 뭐냐. 색을 아까 상징을 서양으로 번역을 하면 심볼이라고 하는데 상징의 뜻이 심볼에는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색을 서양식으로 말하면 컬러인데 색의 의미는 컬러에는 곱다. 말이 됩니다. 다르다는 거죠. 그저 아무 생각 없이 컬러로 영역을 하지만 그 뜻을 그대로 번역하기는 어려운 겁니다. 영어로 도리 없이 그렇게 쓰지만 왜 어려운 건가. 동양에서 색은 동양에서 색은 바로 하나의 상이다. 이미지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했죠. 이미지. 서양에서 컬러라고 예를 들어 어떤 색이 있으면 명도 멧도 채도 멧도 이런 터로 색채학적으로 분류되는 이것을 색이라고 합니다. 컬러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것이 아니라 색이라는 것은 하나의 상이고 이미지다. 너 오늘 안색이 안 좋다? 그러면 뭡니까? 얼굴에 무슨 빨간색 파란색이 칠해져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너 안색이 안 좋으네? 이때 색은 뭡니까? 뭐 이를테면 뭐 집에서 뭐 저기 뭐 나쁜 일이 있어서 뭐 그게 속에 들어 있어서 표정으로 나온 건지 뭐 여러 가지 경우가 있지만 하여튼 무언가가 겉으로 들어 나온 것을 색이라고 합니다. 폐색이 짙다. 전쟁 전쟁터에서 폐색이 짙다. 폐 컬러가 짙다. 말이 안 되죠. 폐색이 짙은 거예요. 징조 이러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동양에서 색이라고 하면 이미지고 상이다. 그러면 서양의 컬러와 그래도 비슷한 단어는 뭘까요? 체라는 말이 있어요. 체라는 말이 있어요. 체라. 우리가 색채 하죠. 컬러와 그래도 근접하다고 볼 수 있는 것이 체예요. 컬러는 색은 아니라고 말이죠. 그래서 지금 여기 몇 가지 예를 보면 몸과 마음의 상태를 나타내는 것도 색이고 감정의 흐름을 나타낼 때도 색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징조나 인상을 얘기할 때도 색이라고 합니다. 성적인 것을 얘기할 때도 색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컬러 개념과는 다른 것이죠. 그것을 설문 설문계자에서는 색이라는 것을 이렇게 간단히 정의를 하고 있어요. 정의를 하고 있어요. 마음은 귀에 달하고 귀는 미간에 나타나는데 이것을 색이라고 합니다. 누가 미간을 찡그리고 있어요. 에? 막 이렇게 찡그리고 있어요. 막 찡그리고 있어요. 이래. 그러면 그 미간의 색을 보고 뭘 할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의 심리상태를 그런데 심리상태를 미간을 안 통하고는 알 방법이 없을까요? 색으로도 나오고 소리도 나와요. 소리 와악 화를 내는 소리 그러니까 오감이죠. 오감이라는 것은 곧 인간의 인간의 내부의 기가 표현되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색도 마찬가지 기본적으로 동양에서는 오색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오색이 오 라는 것 이 오 라는 것은 바로 기본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심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수에 가서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오색은 중심이고 기본이고 이런 의미가 있는데 이 오색 다시 말해서 오행색 이것이 기본으로 됩니다. 이 오행색도 원형과 방향이 우주 모형인 것처럼 이것은 색깔로서의 우주의 순행을 나타내는 에 표현 방법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색은 색이니까 색은 컬러가 아니고 색이니까 색이 색을 나타내게 하는 그 색의 배부에 그렇게 나타나게 한 원인 이유 진짜 이것을 파악해 인 가 영 이 색이라는 가 질 진 질 알아내는 이것이 우리가 색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한다. 동양에서 색을 얘기하면서 오방색을 얘기 안하면 안되겠죠. 이건 기본이니까 오방색은 아시다시피 흑 청 적 황 백 이것이 이제 오행색 오방색이라고도 하긴 하는데 오방색이라고 하는 것은 방위라는 개념을 함께 집어넣은 색 오방색이라는 것은 오행색이라는 것은 방위도 방위지만은 이 이 상생 상급 관계로서 본 색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보통 어 오행색을 얘기할 때에 색을 실제로 적응을 시킬 때는 보통 어 상생의 관계에 있는 색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럼 반대는 뭡니까? 상 극의 색이 있겠죠. 그러니까 사람의 기본 심리가 상극은 비하하고 상생을 좋아하는 거죠. 그러면 실제로 오행색을 우리가 생활에 적용시킬 때 어떻게 배치하는 것이 상생의 배치인가 그 원리가 지금 여기에 나와 있어요. 상생의 관계는 지금 색을 이렇게 배치했다고 할 때에 순차적으로 이어지는 방향끼리는 상생의 색이다.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흑과 청은 순차적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흑과 청은 상생의 색이다. 이릅니다. 또 청과 적 은 또 순차적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상생의 색이라고 합니다. 적과 황 황과 백 백과 흑 이 관계의 색이 다 상생의 색입니다. 그러면 상극의 색은 어떤 색인가 하나씩 뛰어넘는 가 그 다음 차례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씩 뛰어넘는 것 예를 들어서 흑은 적과 상극의 관계에 있어요. 자세히 보면 이렇게 돌아간다고 할 때 하나 띄우고 간 거예요. 그래서 흑과 적이 상극의 색이고 청과 황이 상극의 색입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청이 이렇게 가서 이렇게 이렇게 가니까 여기서 흑 적을 띄우고 황으로 가면 청과 황이 상극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백어의 경우는 흙으로 가면 이것이 상생인데 흙을 뛰어넘고 청으로 가면 상극이 된다는 말이죠. 그러면 상생의 색과 상극의 색깔이 밝혀지는데 그러면 생활에 적용할 때 어떤 것을 적용시킬까요? 뭐 말할 것도 없이 상생의 관계로 색을 배열을 한단 말이죠. 그럼 우선 이걸 먼저 볼까요? 지금 이것은 색동저고리 색동저고리 녹의홍상 이것은 결혼 전의 아가씨들의 기본 색이죠. 옷을 새 그런데 지금 이것이 이 색동의 순서가 상생의 순서입니다. 지금 아까 이게 서 백에서 흙으로 가서 청으로 가서 황으로 들어가고 이것이 이제 한 기본 패털이 되어 있죠. 삼생의 이치에 따라서 색동을 배치한 것이고 지금 이 녹의 홍상 녹 녹을 청과 비슷하게 보면 되는 겁니다. 청 청과 비슷하게 보면 되는데 소위 그 청과 녹 녹 적은 아까 오행색의 상생의 색이었죠. 그렇죠? 그래서 상 하 색을 다르게 할 때는 상생의 색깔로 어 저희가 솔직히 색동 저구리 같은 경우도 상생의 색깔을 순서대로 배출한다. 그러면 굳이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상생의 그 순서대로 배치하는 이유 굳이 이렇게 하는 목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하는 목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하는 목적이 있을 것 입니다. 소위 벽사라는 개념이 있죠. 벽사 벽사라는 것은 삿된 귀신이나 기운이나 이런 것을 물리친다 막는다 이걸 벽사라고 그러죠. 그런데 이 소위 그 벽사의 대상이 되는 삿된 기운이나 귀신이나 뭐 이런 역신이나 역귀나 이러한 것들은 음을 좋아한답니다. 음산한 음 음을 좋아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상생의 원리로 배치된 이런 세계에서는 길상적인 기운이 솟아나고 밝은 기운이 솟아나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귀신이 싫어하는 기운이 나오기 때문에 귀신을 물리칠 수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이 과학적으로 증명된 건 아니겠죠.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굳이 옷을 만들 때 그러그러한 순서로 색채를 배색하는 것은 바로 역사를 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현대인들은 이렇게 하는 것이 무슨 효과가 있을까 차라리 분무기에다가 알코올로 이렇게 분무를 하거나 뭐 이렇게 하는 게 효과가 있는 거지 색깔 이렇게 그거는 요즘 사람이고 옛날 사람은 그렇게 생각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대로 이해를 해줘야 돼요. 근데 아까 제가 녹색과 청색을 거의 같은 거의 개념으로 봐도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전통시대 사람들은 청색과 녹색을 확실하게 구별하지 않았어요. 청산별복이라는 노래 있죠. 청산별복 가사 근데 실제로 산을 보면 바랍지는 않거든요. 녹색이지. 그러면 녹산별복이라고 그래야 되는데 왜 청산별복이라고 색은 이미지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서양식의 컬러 개념으로 보면 녹색을 청이라면 이건 틀린 거예요. 말하자면 그린이라고 그래야 되는데 저건 블루야 이러면 이건 틀린 거라. 근데 우리 동양 우리나라에서는 전통적으로 산 녹색이기도 하고 첨색이기도 하고 첨색이기도 하고 첨색이기도 하고 녹색이죠. 이러한 우리 색에 대한 전통관념을 우리가 알고 있으면 저건 틀렸네. 하면 안 되겠죠. 그 당시에는 그게 보편적인 인식이란 관점이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염두에 두고 또 봐야 된다. 지금 이것은 해와 달을 한번 놓고 보자 하는 자료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이 그림에 대해서 익숙하시겠지만 이것이 임금 어좌 뒤쪽에 이렇게 장식하는 병풍 그림이고요. 오봉산 일월도 라고 하고 일월 오악도 라고 합니다. 이 봉어리가 다섯 개 있다고 해서 오 오 봉 산 일월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보다 정확한 그 이름을 말한다면 오 악 이라 그랬네요. 오봉이 아니라 봉과 악이 어떻게 다른지 아시죠? 오 오 봉 오 봉은 한 대표적인 산의 꼭대기가 다섯 개 이렇게 이렇게 있는 것을 오 봉이라고 해요. 오 암 뭡니까? 별도의 산은 다섯 개를 악이라고 그러죠. 악이라는 것은 별도의 산 다섯 개를 오악이라고 해요. 예를 들어서 조선시대 동쪽의 동학은 금감산 남학은 지리산 서쪽은 서학은 요양산 중학은 삼각산 북학은 백두산 이렇게 악이라고 하는 것은 산 독립된 개체를 얘기할 때 악이라고 그러고 이 그림은 완전히 독립된 개체의 다섯 산을 그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를 오 악도라고 해야 말이죠. 그런데 보편적으로 우리는 1월 오봉 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오악이 맞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알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그런데 지금 산 얘기하려는 것이 아니고 해와 달을 보면 해는 붉은색이고 달은 흰색으로 있어요. 다른 그림에도 해는 붉게 달은 희개 또 무화에도 해님 달님입니다. 이거는 해신 달신이에요. 그런데 여기서도 해는 빨갛게 달은 희개 이렇게 색을 칠해놨습니다. 왜 이렇게 되어 있을까요? 아까 오행색하고도 연결 지워봐야 됩니다. 오행색하고 나중에 수에 가서도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오행색의 기본은 음량이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음량 오행 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오행과 음량에 관한 그러한 이치가 숨어 있어요. 그 이치대로 누가 언제 그릴건 간에 해는 저렇게 달은 이렇게 그려진단 말입니다. 그 법칙이 바뀌기 전에는 이렇게 항상 그려진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왜 그럴까요? 어 해는 동쪽에 떠서 중천을 지나서 서쪽에 짓는다. 그러죠? 해가 동쪽에 떠서 서쪽에 질 때까지 가장 양기가 강한 시간이 언제일까요? 옛사람이 뛰어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요즘같이 뭐 30만 몇만 더 생각을 해도 돼요. 옛날의 관점으로서 해가 동쪽에 떠서 서쪽에 지는데 가장 양기가 강할 때가 몇 시쯤 점 정오 정오 중천에 딱 떴을 때 제일 강합니다. 그러다가 거기서부터 서쪽으로 가면서 점점 열기가 식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죠? 그런데 해가 열기가 식겠어요? 그건 요즘 우리 생각이고 음량으로 볼 때 남쪽 중천에 있을 때가 가장 양이 강할 때요. 남쪽 남쪽 의 오방색이 무슨색이죠? 남쪽 빨간색 아닙니까? 그래서 해는 양기 양기 양기의 양기의 기운을 갖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강한 것이 12시 5시 남쪽 그래서 그때를 저기니까 해는 빨간색이 되는 거예요. 이해갑니까? 자, 그러면 달은 달도 해처럼 동쪽에 떠서 서쪽으로 집니다. 달은 양기입니까? 음기입니까? 음기죠. 그러면 해는 양기가 강했냐 약했냐 그랬는데 달의 경우는 음기가 강하냐 약하냐 이걸로 얘기해야 되겠죠. 그러면 달이 동쪽에 떴습니다. 떠서 중천을 지나서 서쪽으로 집니다. 그러면 달의 음기가 가장 셀 때가 어떨까요? 해는 중천에 떴을 때 양기가 가장 쎄는데 달은 어차피 음기입니다. 그러면 쭉 떠서 서쪽으로 지는데 달의 음기가 가장 강할 때 밤 12시 밤 12시 밤 12시 밤 12시? 네. 옛날 사람이 되어서 생각을 다시 하면 됩니다. 달은 본래 음기 아닙니까? 네. 음기가 가장 약할 때는 서쪽의 지기 직전에 서쪽이 음기거든요. 서쪽이 음기거든요. 그때 음기가 가장 커져버려요. 그래서 서쪽은 OM색으로 뭡니까? 백색이죠. 흰색. 그래서 달은 흰색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음과 양의 문제죠. 양이 강할 때와 음이 강할 때는 달라요. 시간이. 그렇지 않을까? 그것이 여기 적용이 된다. 그래서 해라면 무조건 빨간색 달이라면 무조건 흰색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얘기한 그러한 원리를 기본적으로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누가 그리든 해를 붉게 달을 희게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해를 보면 붉은색이 없어요. 아침에 해뜰 때 약간 붉거나 칠 때나 그렇지. 지금 이것은 정오의 해를 그린데 붉게 칠해요. 우리 같으면 아침에 뜨는 해인가 서쪽에 지는 해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낮에는 이런 색깔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옛날에 음량의 사상 음량의 이론으로 보면 이것이 가장 정당한 결론이다. 이런 얘기죠. 자 이것은 정조와 고정황제의 곤룡포 색깔을 보자 는 겁니다. 정조는 붉은색이고 고정황제는 노란색입니다. 그런데 이 색이란 것이 사실 물감으로 생각하면 이거나 저거나 똑같은 것인데 같은 물감인데 실제로 전통문화 속에서의 색깔은 지금까지 살펴보았지만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하나의 사항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쓸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왕의 복식에 있어서도 정조와 고정황제의 복식 색깔이 다른 것은 바로 그 색깔이 상이기 때문입니다. 아까 오행색을 떠올리면서 보셔야 됩니다. 지금 고정황제는 아까 황구단 얘기할 때처럼 제후의 위치를 떠나서 이제 황제의 위치에 오르고 중국으로부터 완전히 독립된 기위에 오르는 왕이었기 때문에 하늘에 제사를 지낼 수 있기 때문에 중궁을 차지할 수 있다. 중궁의 색이 황색이었죠. 그래서 황색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고정황제인 이전에는 황색곤룡포를 입고 싶어도 입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 색 하나가 뭐 그래 큰 건데 싶으지만 그 당시에는 매우 큰 겁니다. 말하자면 황제와 제후의 차이 이니까 그런데 이 고정황제가 노란색 황색 곤룡포를 입었다는 것은 우리가 고정의 어떤 그 당시에 역사나 이런 것을 몰라도 이 색깔이 주는 어떤 상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그 전에 왕들은 전부 다른 색인데 갑자기 황색의 옷을 아 이건 중앙이 되었구나 하늘의 제사 지낼 수 있겠구나 를 알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 전에 왕들은 붉은색을 입었습니다. 색이라는 것이 색이라는 것이 아까 계속 제가 얘기하지만 하나의 상이고 하나의 어떤 문화적인 그런 색채가 굉장히 강한 것이기 때문에 색채의 변화가 단순히 색상채도의 변화 수준이 거의 다이 난리죠. 그런데 전부는 붉은색을 입었어요. 다시 아까 오방색 그림을 생각으로 해봅시다. 이 황색은 중공이죠. 가운데죠. 그죠? 그 바로 직전이 뭡니까? 남쪽 붉은색이죠. 그죠? 그러니까 황제는 중공에 속하고 그 중공에 그 미치지 못하는 소위 그 역핵을 해야 나오는 그것이 붉은색입니다. 가운데 황색 그 밑에 붉은색 이것은 다시 말하면 황제와 제구의 구별입니다. 그러면 임금과 신하도 구별이 되어야 되겠죠. 조선시대에 보면 임금이 붉은 옷을 골령보로 입고 있는데 신하들은 녹색 아니면 청색을 그니까 적색 그 전에 동방의 색이 녹색이죠. 다시 한 번 보면 지금 여기에 고종 황제가 앉아있어요. 여기에 정조가 앉아있어요. 여기에 신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순서를 보면 전부 순행입니다. 순행의 질서에 따라서 나름대로 위치가 있어요. 색이 바로 임금의 권령보 색이 바로 이것을 얘기를 해준다는 말이죠. 이론 서쪽으로 따지면 여기 청색 옷이나 녹색 옷을 입고 있는 사람들이 신하라면 궁중에서 일하는 자빈들 검은색을 입게 됩니다. 그 이치로 따지면 실제로 어 그 공허적이 그런대로 된 옛날에 사극을 보면 궁중에서 뭐 자비를 한 사람 검은색을 말 그것이 바로 이 상생의 순서에 순서에 순서대로 있으면서 각자 위치가 달리 규정되는 이것을 우리는 색에서도 볼 수 있다. 그래서 이 색 하나라도 그 뒤에는 진짜 보이지 못하는 그런 뭔가가 떠맞추고 있다. 이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 지금 이것은 붉은색과 노란색 얘기입니다. 이것은 견복궁 근정전 천정에 천정에 조각되어 있는 쌍용 이죠. 이것은 방화부적입니다. 부적 이것은 근정전 수리할 때 대들포에서 나온 부적이에요. 이것은 천정의 이것은 붉은색이 기본이고 근정전 중앙은 중궁 이라 그러죠. 그 중앙은 중앙이기 때문에 황색으로서 황룡이 되는 거죠. 이것은 청룡도 있고 황룡도 있고 하죠. 그래서 황색을 칠하는 것은 중궁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 그리고 벽사색이라고 그러는데 붉은색은 빛은색을 싫어한답니다. 왜냐 양개가 가장 강한 세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드라큐라 영화 보면 드라큐라가 성격하려면 마늘 십자가 갖다 베고 그러죠. 그런데 우리나라 귀지는 붉은색만 보면 무서워서 달아난다. 왜냐 양개가 가장 센 세계이기 때문에 자 드디어 수 가 나왔는데 아 시간이 다 되거든요. 이 수 에 대해서 참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 우리의 소위 수학에 대한 개념과 전동체 개념이 다르기 때문에 금방 이해하기는 조금 어렵지 아니한가 싶기도 한데 그러나 참 전통미술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짚고 넘어가야 할 고개입니다. 이거 안 짚고 넘어가면 또 헷갈립니다. 동양의 수는 색이 그러하듯이 동양의 수도 상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수가 상이기 때문에 특별히 상수 라는 개념이 있어요. 상수 삼을 드러내는 수라는 뜻이죠. 어 그래서 이 동양에서의 수는 아라비아에서 개수 세거나 뭐 높이 세거나 하는 그러한 수하고 개념이 달라요. 상이라는 것을 일단 이해하시고 그리고 동양에서 그 수를 이해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것이 뭐냐면 1부터 10까지 각 수가 갖고 있는 성격이 어떠한 것인가를 이해하는 것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선 1과 2와 3을 우선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 태극을 보면 태극 태극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원 속에 양효 음효가 아래 위로 이렇게 있죠. 자 그러면 원이라는 것은 1에 해당됩니다. 1 그리고 양효 음효 라는 것은 1 속에 서로 대비되는 성격이 두 개가 들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1의 숫자와 2의 숫자가 지금 나왔죠. 1은 1을 안 보고 2는 1이라고 3은 뭡니까? 3은 1과 2를 더한 것이 3이죠. 우리가 우리가 아무 의식 없이 생각 없이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를 할 때 꼭 세 번 합니다. 가위바위보 이 3이라는 3수에 우리는 익숙해져 있어요. 그 3이란 수는 무슨 수길래 우리가 무의식적으로도 3이라는 것을 생각을 하는 것 오늘날 오늘날 갑자기 가위바위보 하나 더 내었다 4번만에 내었다 하면 이 사람 가만두겠어요. 이 사람 술래지? 반내원 술래 뭐 이래 한 번 하나 둘 셋 뭐든지 3 3판 하자. 근데 한 번 이기고 두 번 이겼는데 그 결판이 안 나면 3 3판 하자 뭐 이랍니다. 그럼 이 3이라는 숫자는 아라비아의 3이라는 숫자와 다릅니다. 소위 3의 숫자입니다. 그럼 1 2 3이 이제 거기서 지금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이해하면 되실 거고 태국을 생각하면서 그 다음에 1부터 10까지 중에 홀 수는 홀수가 있고 짝수가 있어요. 1 3 5 7 9 홀수 2 4 6 8 10은 짝수가 됩니다. 이럴 때에 동양에서도 음수와 양수가 있어요. 음수는 짝수죠. 양수는 홀수입니다. 그러면 음양으로 따지면 천지와 천지에 적용시킬 때 천은 홀수 지는 짝수 이래 되죠. 그게 소위 음량 천지와 전부 다 숫자가 관련되어 있단 말입니다. 단순히 숫자 몇 개 재는 그러한 아라비아 숫자하고는 다르단 얘기입니다. 8도감사는 여러분들 들어봤죠. 8도감사 무슨 혼한 팔경 땅하고 관계되는 것들이죠. 8자 짝수는 땅하고와 관계되었을 때 쓰는 음수입니다. 8도감사는 호남 8경 강릉 8경 강릉 7경 호남 5경 이런 거 없어요. 전부 짝수로 간단 말이에요. 땅은 그래서 숫자에도 땅음과 관계되는 그러한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 그리고 이 구라는 것은 하늘이죠. 홀수니까 9천을 날아가는 기력이 이러지 8천을 날아가는 기력이 안합니다. 구라는 것은 하늘과 연구관되어 있는 수구이기 때문에 9천입니다. 그러면 궁궐을 얘기할 때 구중궁물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궁궐은 땅에 있는데 땅에 붙었는데 왜? 구냐? 왜 그럴까요? 8천 궁궐을 해야 맞지 땅에 있으니까 그런데 왜 9천 궁궐이요? 왜 그럴까요? 궁궐이라는 데는 임금이 사는 데입니다. 임금은 전통시대의 천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늘의 뜻에 따라서 정치를 하는 하늘의 아들이 천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성인이 얘기했죠. 정군. 하늘의 뜻을 따라서 정치를 베푸는 임금이 있는 것이 궁궐입니다. 그래서 임금이라는 것은 하늘의 천자이기 때문에 구를 씁니다. 그래서 구중천 구중군궐이라고 합니다. 구중천이라는 말과 구중천자 궁궐이라는 말이 다를 것이 없습니다. 구중이라는 말에서는 보통은 구중이라고 하면 중이라는 것이 중복된다 해서 궁궐이라는 것이 담장으로 막 이렇게 가려져 있고 나누어져 있고 이래서 막 중첩이 되어 있다는 뜻으로 아홉 번 중첩이 되어 있다는 뜻으로 이해한 사람이 많은데 그 구중이라는 말은 구중천이라고 할 때 그 구중입니다. 같은 무거울 중자를 쓰지만 더블중 더블 저 저 저 덧댈 중 뭐 이런 것 있죠. 네. 그런토록 그 중자입니다. 하늘 중 구중 다시 말해서 홀수는 하늘 짝수는 땅 그리고 1 2 3은 아까 태국에서처럼 하나의 기본인 1에서 2가 나오고 그 전체를 포함한 수가 3이다. 그리고 수에는 생수와 성수가 있어요. 생수와 성수가 있는데 지금 이 예시는 뭐냐 하면 경복궁의 강영전 강영전이 뭐죠 교태전은 왕비의 친전이고 강영전은 왕의 친전입니다. 이 강영전에 보면 이게 중반이 이것이 강영전입니다. 이 전체가 이제 이 공간을 둘러싸고 있는 담장인데 이 강영전을 중심으로 동쪽에 전각이 두 개 서쪽에 전각이 두 개가 있어요. 그래서 이 카테고리 속에 5라는 숫자가 들어있어요. 5 그 5라는 수가 바로 이겁니다. 지금 하도라고 지금 쓰여 있는데 이 하도라는 것은 전설시대에 황하에서 용마가 올라왔는데 용마 등에 무슨 그림을 하나 지고 올라왔는데 거기에 그려진 그림이 있었는데 그 그림이 이렇더라 하면서 그려본 겁니다. 그러니까 하도라는 것은 황하라는 하자입니다. 그 황하에서 용마가 올라왔는데 등에 이러한 그림이 그려져 있었다 해서 그 그림 도자를 써서 하도라고 합니다. 이것이 이 수와 관계에서 왜 중요하냐면 이것을 기본으로 해서 소위 동양문화에서 수사상이 전개되어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수사상이 전개된 그 여론을 따져보면 하도낙서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하도낙서를 자세히 보면 이 아래쪽이 북쪽입니다. 아래쪽이. 근데 우리 요즘의 지도를 보면 아래쪽이 날쪽이죠. 제주도는 좌 밑에 있지 않습니까. 저 폐렴 저 북쪽이죠. 그쪽은. 그게 위쪽에 있는데 전통시대는 소위 방위의 그 기준이 지금 우리는 우리를 기준으로 해서 좌우를 보고 상하를 보지만 전통시대의 방위의 기준은 사람이 아니고 방위 그 자체 다시 말해서 성인이 성인은 사람이라고 굳이 생각을 해도 됩니다. 성인이 북쪽을 등지고 남쪽을 바라보는 그 지적 이것이 방위의 기준이 됩니다. 사람이 아니죠 이거는. 그죠? 그래서 대북 향 남이라고 해요. 북쪽을 등지고 남쪽을 바라보는 이 위치가 바로 방위의 기준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남쪽이 북쪽이 되고 밑이 북쪽이 되고 위쪽이 남쪽이 되고 밑이 뒤가 되고 위가 앞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남양교부를 지었다고 할 때에 남쪽 대문을 바라보고 할 때 탱 봐줄 때 저쪽이 앞이죠. 우리 뒷가는 뒤에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내가 앉아서 이쪽을 바라본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북쪽이 1 이 흰 것은 양입니다. 그죠? 양수죠. 2는 남쪽에 있어요. 이것은 두 개니까 음수 그래서 여기서는 음수는 까맣게 양수는 하얗게 이렇게 표현을 해놨어요. 그래서 1 2 이거는 동쪽 왼쪽이면서 동쪽 3 서쪽이면서 오른쪽 4 그리고 가운데에 5 톨수가 들어있어요. 이 1, 2, 3, 4, 5 지금까지 얘기한 것을 생수라고 해요. 생수 날생자 그 다음에 보면 지금 1, 2, 3, 4, 5 6개죠. 지금 이 6개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이 5개에다가 하나를 더한 숫자예요. 6이라는 게 또 지금 이 동쪽에 1, 2, 3, 4, 5, 6, 7, 8이 있죠. 이 8이라는 것은 중공의 5에다가 이 3을 더한 수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이것도 마찬가지 무슨 얘기냐면 애초부터 1, 2, 3, 4, 5 라는 숫자가 있는데 그 다음에 6, 7, 8, 9, 10까지는 이 가운데 5에다가 1 더하고 5에다가 2 더하고 5에다가 3 더하고 5에다가 4 더하고 5에다가 5 더한 것이 10이다. 이런 논리입니다. 그래서 1, 2, 3, 4, 5 는 생수라고 그러고 6, 7, 8, 9 는 전부 5를 더한 숫자가 되죠. 그래서 이것은 이루어진 수라 해서 성수라 그래요. 우리가 보통 생성이라 그러잖아요. 생성이라는 것은 다 낳고 기른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1, 2, 3, 4, 5 는 기본적인 수고 6, 7, 8, 9 까지는 전부 5를 기술해서 하나씩 더해간 수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룬 수 성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생수와 성수는 우리 동양 개념에서 또한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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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자면 수에는 음수가 있고 양수 음양사상 음수가 있고 양수가 있고 천과 지가 있어요. 그리고 생과 성이 있어요. 이러한 개념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동양의 상수라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이 상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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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생활 속에 적용을 하는가 제일 처음부터 얘기해 드렸지만 이 상수라는 것도 우주 자연의 이치이기 때문에 그 상수를 건물이나 이런데 적용하는 것은 우주의 이치를 건물에 적용하는 방법이 된단 말입니다. 이해갑니까? 그래서 이 건물의 이름도 연생전 경성전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생수를 얘기한 거고 이것은 성수를 얘기한 겁니다. 그리고 가운데 강령전은 바로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이 임금이라는 것은 나라의 중심이자 하나의 궁궐의 중심이기 때문에 그 중궁인 5의 숫자를 쓴단 말이죠. 다섯 개의 건물로 구성이 된다. 지금 이것은 로태전은 건물이 세 개밖에 없어요. 왕비의 침전 그러니까 이거는 왕의 침전이기 때문에 중궁 왕의 중심자리에 모신다는 의미로 5의 숫자를 대입을 시키고 그 이름을 생전 성전 이렇게 했다. 아 시간이 없어서 지금 이것은 근정전입니다. 근정전은 경복궁에서 가장 중요한 건물입니다. 가장 상징적인 건물이고 그래서 법전 혹은 정전이라고 그러죠. 이 정전의 비본 평면을 보시면 전면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다섯 칸 이렇게 있어요. 측면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다섯 칸 오 라는 수를 건축물에 적용을 시킨 겁니다. 다시 말해서 중궁에 오를 건물에다가 적용을 시킨 거죠. 가장 중심적인 건물이 다라는 의미를 만든 거죠. 지금 이거 지금 이 건물은 경복궁 지목재 건물입니다. 대한제국대 고종 황제의 서재 서재 외부 빈객을 맞이하기도 한 그런 장소 황제의 거처이기 때문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5의 숫자를 적용을 시킨 겁니다. 지금 근정문은 얼른 보면 3의 숫자만 있는 것 같아도 여기 동쪽 서쪽에 현문을 내었어요. 지금 이 중반에 3문만 해도 충분히 드나들 수 있어요. 어려움이 없어요. 그런데 굳이 동쪽 서쪽에 현문을 낸 것은 5라는 숫자를 마치기 위한 겁니다. 이 근정전이 기본적으로 5라는 중국의 수를 쓰고 있고 그 궁전전의 근정전의 입궁 근정문 역시 5라는 수를 적용시키기 위해서 동쪽 서쪽에 현문을 두 개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의식적인 겁니다. 만들다 보면 이렇게 된 게 아니라 이런 이런 뜻을 해야지 하면서 5칸으로 만든 거죠. 그런데 서원을 보면 전부 3문으로 되어 있어요. 3문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양쪽 문 보다가 가운데 문이 높거나 넓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긴가 하면 아까 태극 잠깐 얘기했죠. 태극 전체의 수는 1이고 음량으로 따지면 2고 그것이 하나의 전체를 보면 3이라고 그렇습니다. 지금 이 3은 그 하나의 전체입니다. 하나의 전체이고 내부적으로 따져보면 이 하나의 전체로서 1이기 때문에 양쪽보다 넓어요. 높아 그 1이라고 태극의 1이라고 이 양쪽 것은 좁은데 이것은 음량으로서의 2에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3이 됩니다. 전부 각자 이것은 3칸 건물이지만 한 칸의 건물이면서도 꼭 3개를 냅니다. 이것은 노방서원의 경우인데 이 경우는 너물지는 않지만 반드시 3이라는 숫자를 적용시키려고 합니다. 이것은 임금의 의뢰복 중에서 패설이라는 것인데 무릎 위에 이렇게 걸치는 여기도 1,2,3이라는 길이로 이렇게 적용이 되어 있다는 것을 보시고 탑의 충북을 보면 3,5,7,10 이 탑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탑들을 조사해 보면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없습니다. 3층 5층 7층 10층 그런데 기본적으로 다 홀수층 인데 이 경천사지 성탑 같은 경우는 10층으로 된 것 같이 보여요. 10층은 작성인데 그런데 홀수가 원래 기본입니다. 왜냐하면 홀수라는 것은 시간으로나 공간적으로 높고 그리고 길하고 이런 것들이 홀수에 상관되니까 양의 수이기 때문에 그런데 음수를 피하고 이를테면 상스럽지 못한 음수를 피하고 양수를 적용을 시키는데 기본적으로 경천사 탑 경우는 10층입니다. 그런데 저거는 왜 짝수지? 그런데 자세히 보면 저것도 홀수층으로 되어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이 탑에서 이 밑부분 이 밑부분 이 밑부분은 기단입니다. 기단 탑에 기단이 있죠. 기단이 있고 탑신이 있고 상윤이 있고 이 기단입니다. 그런데 이 밑에 여기 3층입니다. 3층 그런데 전체로는 3과 7이니까 10층인데 실제로 이 탑을 세운 사람은 3과 7을 조합해서 만드는 거예요. 3과 7은 홀수입니다. 그렇죠? 밑에 3층은 3층은 3층을 만들고 위에는 7층을 만들었습니다. 3 플러스 7층 탑이에요. 그러니까 10층 탑이라고 하지만 내부적으로 들어가보면 전부 홀수층으로 되어 있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아라비아 숫자가 다르다는 것 그리고 이 산수라는 개념은 지금까지 얘기를 드렸지만 단순한 개량을 하는 수가 아니라 음량 상적 길흉 이런 것과 천지와 연결되어 있는 산수 성격을 갖고 있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겠다. 하 하 하 하 시간대 영상도 너무 급하게 달리다 보니까 빠진게 굉장히 많습니다. 많지만 또 다음 시간에 혹시 또 그런 계기가 있으면 다시 끄집어내서 한번 얘기 드리기로 하고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